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 입니다. 제가 발행하고 있는 AI 넷 그 신문에 기사 올렸습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쳐야 하는지 정말 이게 AI가 나왔기 때문에 AI 교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안된다.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이딴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AI가 뭐 묻는 거 다 대답해 주고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구구단을 외웠어요 224 뭐 236 이렇게 구구단을 외웠는데 요즘에 아이들 구구단 아무도 아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그냥 찍으면 다 나오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그 안 외우더라구요 보니까 자 그처럼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이렇게 가르치는게 아니고 피터 디아만디스는 이제 열정 그 다음에 호기심 뭐 이런거 가르치라 그래요. 저 뒤에 가면 나오니까 피터 디아만디스가 누구냐 하면 싱귤러리티 대학의 총장인데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여러 분야의 박사이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파워풀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아 이거 된다 하면은 그 사업이 됩니다. 뜨구요. 아 이거 안된다 하면은 안되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지금 쌍둥이 13살짜리 아들 둘을 학교에 보내놓고 교과서를 자기가 보면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는 뭐 친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의 학교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제 50년 된 이런 공립학교 뭐 학교의 시스템이 한 50년 됐는데 이거 완전히 매우 다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뭐 아이가 열정을 찾도록 도와야 된다. 국어 수학 영어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열정과 목적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뭐하고 살지 이런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기만 부여가 되면 선생 필요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이 유튜브에서 LLM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학습 도구로 사용해서 유튜브에서 그냥 다 배우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지 학교에서도 뭔가를 해야 하니까 학교에서는 열정과 삶의 목적을 가리키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정, 호기심, 상상력, 비판적인 사고, 끈기. 애들이 하다가 대부분 다 그만둘어요. 중간에. 그래서 끈기.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십, 공감, 윤리도덕, 철학 가르치기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이제 AI가 뭐 우리 뭐가 나왔다가 없어지듯이 그죠? 말이, 마차가 나와가지고 자동차 때문에 없어졌어요. 완전히 부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에어컨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에어컨까지. 이렇게 없어지는 건 있는데 AI는 여기에 반드시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2050년이 되면 완전히 AI 세계가 되면서 모든 것이 같아지고 모든 것이 배우는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의 국가의 개념이 소멸한다. 국가의 경계가 흔히 되어진다. 그것을 United World라고 합니다. 이제 2050년만 되어도 세상이 뭐 거의 비슷한 걸 배워요. 언어도 거의 영어가 중심이 되면서 언어도 그죠? 뭐 통역본역 하니까. AI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AI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라. 열정, 비판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가르치고 AI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꿈을 만드는 방법하고 AI의 악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 호기심, 창의성, 또 그다음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업가는 끈기를 배워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때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호기심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과 기술 이런 것을 호기심이 이끌고 갑니다. AI를 가르치려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물리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AI를 가르치고, AI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열정이 있는 것을 열심히 파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AI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VR 교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사는 AI가 되고요. AI가 아이의 좋아하는, 그러니까 AI를 그냥 막 무조건 뭐 배워 이렇게 두드리 패면서 하는 게 아니고 AI가 아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나 영화 스타나 교육 방식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초개인화된 커리큘럼,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요런 방법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영화 스타, 뭐 무슨 무슨 누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시스템으로 AI가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육은 그죠?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 초, 초등, 고등학교의 문제점, 미래 교육의 다섯 가지 지침,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날 초등학교의 다섯 가지 문제점 근데 우선은 평가가 있죠? 전통적으로 A 플러스 주고 A 마이너스에다가 A, B, C, D 이렇게 점수가 그죠? 점점점점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수를 점점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기껏해서 의욕을 잃게 하고 최악의 경우 어른이 된 당신이 사는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걸 가르켜요. 내가 초등학교 배운 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내가 이제 나와서 일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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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게임 세계, 게임은 많이 하니까 그죠? 게임은 자기가 실제로 게임하면서 배우는 이런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 다양한 것들을 내가 진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대 위의 현장, 이거는 앞에 선생이 그죠? 앞에 칠판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선생을 쳐다보게 해서 무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절반이 지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모델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성,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떠올려보면 내가 배운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유용했는지 그죠? 그리고 성공의 중요한 교훈이 얼마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걸 가르친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상상력에서는 선 안에 색칠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그림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려놓고 선 안에서 빨간색, 그죠? 그림 안에서 노란색 이렇게 칠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그 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학교의 공장노동자, 산업시대의 그런 기원인데 암기식으로 암기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창의성이 억압된다. 상상력이 선을, 그죠?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루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지루하거나 감정이 없다면 인간 학습에서 열정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 C, D로 점수 매기는 것도 그렇고 지루함도 그렇고 상상력을 상상 못하게 하는 거라든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걸 가르친다든가 선생은 우디에 서가지고 아이들 내려다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7,2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매년 130만 명이 중퇴합니다. 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69%만이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중퇴자 중에 50% 이상이 지루해서 그만둬요. 지루함. 그래서 미국에서는 69%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머지는 30 몇 프로는? 31%는 그렇죠. 고등학교 중퇴합니다. 중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는지 다섯 가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열정 가르쳐야 되고요. 호기심 가르쳐야 되고 상상력,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사명이 없는지 정말 놀라. 너 인생의 의미가 뭐야? 너 뭐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태어났어? 뭐 하고 싶어? 몰라. 뭐 하는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전부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생각하는 거 자기가 열정적인, 그래 인간이 열정적인 무엇인가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7살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열정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호기심. 호기심은 아이들에게 타고난 것이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일생 동안 호기심을 못 가지게 합니다. 왜 그래요? 구글, 로봇,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만약에 실험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방대한 데이터, 일조개의 센서가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물을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뭐야? 이런 것만 물을 줄 알죠.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그죠? 그런 게 아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아이가 진짜로 공부를 잘하고 자기가 열정을 가진 자기 분야,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상상력. 기업가는 비정가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을 상상한 다음에 그것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연히도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시대가 아이들입니다. 그죠? 상상력이 풍부해요. 어른이 되면 점점 상상력이 없어져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비판적인 사고. 종종 상충되는 아이디어. 근거 없는 주장.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것을 쓴 때 저 애 또 저거씨. 또 또라이 같은 생각. 엉터리 아이고 제가 하는 말만 전부 다 정신이 나갔네. 이러면서 그죠. 그 아이를 꾸지는 게 아니다. 그죠. 근거 없는 주장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헤드라인이라든가 부정적인 뉴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아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비판적인 사고와 기술을 배우는 것은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진짜 세상에 나가면 80억 명이 쪼잘쪼잘 쪼잘쪼잘 돼요. 그거 귀에 그저 들어왔다 나갔다. 아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이 진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많이 가지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끈기와 인내입니다. 끈기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열정과 인내로 정의되고 최근 성공을 예측하고 기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끈기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사업해놓고 그죠. 아유 조금 어려운 때려치워요. 때려치워. 이렇게 끈기나 인내가 없는 것이 아주 요즘에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데 끈기 인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 물리, 화학, 영어, 국어 이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왜? AI가 다 가르쳐지기 때문에. AI죠. AI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통해 가지고 LLM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인터넷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다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AI 교수진이 VR 교실에서 전부 다 AI 교육자에게 물어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물리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열정, 호기심, 상상력, 비판적인 사고, 끈기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서는 그래도 물리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다양하게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정리하면요. 이쯤에 아이들이 AI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학업 또는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달라져야 된다. 국어, 물리, 국어, 수학, 영어, 영수국에 그냥 몰두해 가지고 학원 가는 아이들은 상상력도 없고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지루해 합니다. 그리고 끈기도 없고. 자, 학원에 보내는 그 엄마들은 오늘부터 학원 끝내시고 아이들이 지금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해요. 그리고 힘든 거는요. 요즘에 뭐 구구단 외워가지고 안 하듯이 전부 AI가 다 가르쳐져요. AI한테 묻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채찌, 비티에 묻고 클로우드한테 묻고 재미나이한테 묻고 물으면은 답이 절절절절 나오고 뭐 거기서 논문도 써주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데 왜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걸 가지고 배우겠습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다. 열정, 호기심, 상상력, 비판사고, 끈기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AI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